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필리핀은 가정부의 나라로 불립니다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의 여성들은 전세계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나간 필리핀 여성들이 인권유린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보도가 심심치 않게 외신을 장식합니다 최근엔 중동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 필리핀인들의 실상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 1억 330만 명 가운데 약 10%를 차지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여성들은 주로 가사 도우미로 나갑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하면 필리핀 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은 281억 달러 약 30조 원 정도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8%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평균 30에 40만 원 정도를 받고 또 남의 집에서 허드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과 같은 국내 산업 기반이 부실하고 주로 산업 구조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리핀의 과거와 현재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미국 원조에 힘입어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제조업을 제법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1953년에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은 195달러 한국은 67달러로 3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988달러 지금보다 15.32배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29,745달러 약 444배가 증가됐습니다 필리핀의 빈곤율은 근래에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21.6%가 됩니다 빈곤은 과도한 인구 증가, 즉 차돌리 국가이기 때문에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여성들은 평균 2.8명의 자녀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가면 3.8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 앞날을 굉장히 밝게 봤습니다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연행 보고세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 볼 때 필리핀의 기본적인 경제적 위치는 좋은 편이다 풍부한 천년자원과 높은 문자해동률을 제쳐두더라도 다른 우호적인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호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 노동력 성장, 높은 적축률과 투자율, 전망이 밝은 수출, 상당한 수입 대체의 가능성, 경영과 기술의 기능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밝게 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필리핀이 건대하에 뒤처진 이유입니다 필리핀의 가난은 정치가가 선택한 잘못된 정책과 제도가 얼마만큼 한나라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사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필리핀은 독재나 토지개혁이 미협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책의 선택에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한국번영의 길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필리핀과 관련해서 필리핀의 가난은 상당 부분 필리핀의 잘못된 선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잘못된 제도 선택이 한 국가를 얼마나 심각한 가난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지에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현대사다 쉽게 이야기하면 필리핀의 경제정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가 썼던 한국번영의 길이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스페인, 일본, 미국 등의 외시로부터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인들은 민족주의 성향에 호소하는 정치인들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았던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죽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1957년에 4대 대통령으로 오른 카를로스 가르시아입니다 재임기간은 1957년부터 1961년입니다 이 양반이 내린 정책결정 이후에 필리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번영의 길이 아니고 쉐락의 길로 필리핀 우선주의, 존경받을 만한 독립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필리핀 우선주의입니다 경제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을 도입합니다 가르시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필리핀 경제는 필리핀인의 손으로 이루지어야 되고 화교를 몰아내고 외국 자본을 배격하고 우리 손으로 경제를 일으켜야겠다 자립경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961년에 필리핀이에 대한 쌀과 옥수수에 개입하는 권리, 제한법 쌀과 옥수수 생산에는 필리핀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61년도에 시행된 법입니다 결국 이 법은 중국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10년 동안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64년도 소매업 규제법 강화입니다 필리핀인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해악을 끼친 것은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간세를 올립니다 쿼터제대를 실시합니다 화폐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수출업체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수입업체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농민이나 중소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지만 수입을 주로 담당했던 필리핀의 유력 가문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농민들은 비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무려 110%나 높은 가격의 비료를 사야 했습니다 결국은 정책이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고한율이 된 겁니다 수입 규제 쿼터제도를 실시하니까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다 죽는 겁니다 수출할 수 없는 거죠 높은 한율 때문에 필리핀 우선주의는 일종의 민중주의입니다 대중들과 언론들은 모두 대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부정수당이자 제국주의자들의 약탈행이다 이런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경제민족주의를 지지한 거죠 정책 폐해를 예리하게 내다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2년도에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던 알폰소 카타랑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와서 열변을 토합니다 필리핀인 우선주의는 필리핀 경제를 벼랑 끝에 쓰게 하는 것이며 결국 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에게만 이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62년이 좋겠다 이때 우리는 수출진흥정책을 쓰는 겁니다 필리핀은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을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운명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1965년부터 1986년 2월까지 페르난드 마르코스가 장기 집권했습니다 충분히 그는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인 가르시아 대통령이 했던 그 방식대로 필리핀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필리핀 여성들이 국내에서 직장을 잡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서 일종의 가정부, 가사도우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리핀의 초기 역사 1957년부터 1961년도에 집권했던 가르시아 대통령이 선택했던 정책들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필리핀 우선주의, 수입산업 육성정책 이런 일종의 민중주의 성격이 강한 경제정책을 실행했고 그 정책이 딱 자리를 잡자마자 그 다음에는 마르코스가 등장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냥 그 길로 그냥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요약하면 정책의 선택이 국민을 가난으로 내몬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필리핀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한때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잘 살았던 것이 앞으로 잘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점, 시점마다 중요한 정책들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정책들은 정말 악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제조업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쓰면 아마 다음 세대가 그렇게 회고할 겁니다 저 양반들은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한때 잘 살던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과 연민과 이런 부분을 필요하겠죠 어쨌든 정책을 잘 써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점을 필리핀의 부침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o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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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